저거 놔요! 당신 답지 않게 왜 그래요?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요? 왜 오담배를 저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해요? 이건 우리 두 사람 문제니까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말아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약혼이 깨지는데 이게 우리 두 사람 문제라고요?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말했잖아요 엉뚱한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해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오담배를 보호하겠다 이거죠?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알려줘요 내가 뭐든 해줄 테니까 당신이 해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약혼식장에서 내 옆에 나란히 서주는 일 예정대로 어른들 모시고 약혼식 올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이런 상태로 우리 사이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당신만 더 상처받고 망가질 텐데 왜 고집을 부려요? 상처 있고 망가져도 좋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 들어가는 꼴 내가 두고 볼 것 같아요? 당신 껍데기라도 난 내 옆에 세워두고 말 거예요 강연아 그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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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?